안녕하세요. 본 동영상은 세프 컬렉션 냉장실 선반 분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. 냉장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선반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선반과 선반 사이 중앙 연결고리를 먼저 분리해주세요. 연결고리가 분리되었으면 선반을 위로 살짝 올려 뒤쪽 걸림턱을 분리 후 앞으로 당기면서 빼주세요. 냉장실 세 번째 선반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선반 및 냉장실 서랍을 분리한 후 공간을 확보해주세요.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선반 뒤쪽 부분을 살짝 들어올려 걸림턱에서 분리 후 양손으로 잡고 기울여 빼내주시면 됩니다. 5시front 5시front 1시 X